전주시가 전시나 회의를 개최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규모 행사 개최가 어려워진 만큼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낮춰 30명 이상의 국내외 전시 회의 개최 시 최대 2,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세미나와 포럼, 학술대회 등 국내외 행사를 주체 주관하는 단체 법인 기관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관광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